한국살이 28년차, 토종 외국인, 럭키입니다. 한국살이 28년차, 토종 외국인, 럭키입니다. 한국살이 29년차, 토종 외국인, 럭키입니다. 한국살이 23년차, 토종 외국인, 럭키입니다. 지금 하기 싫은 곳들이 있어요. 이걸 안 했으면. 그런데 노는 게 잘 못해요. 럭키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매뉴얼이 아니라 저만의 살아남는 생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럭키입니다. 이게 한국에 활동하다 보니까 얼굴도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압박감 느끼기 시작했나? 너무 남의 의식을 저도 모르게 하는 건가? 하지 내가 조금 사람답게 실수해버리면 안 되나 저도 모르게 편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조금 조심하기는 해요 많이 그런데 저는 좀 느꼈어요 러키랑 같이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해도 돼? 너가 해도 괜찮겠어? 뭐 어때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말할, 제가 말할 정도로 좀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한다는 건 좀 느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거 또 사람들의 시간 또 배려해야 되고 어느 순간에 끼워야 되는 건 이런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훈련이라고 해야 될지? 몸에 배울 거라, 나이도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나의 얘기를 오랜만에 방송해서 거의 두 시간 동안 인터뷰하다 보니까 질문에 답을 해 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돼 갔었나? 내 얘기 하다가 저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눈치가 없는 거는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너무 배가 고파서 만두를 먼저 집었어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눈치가 좀 떨어지거나 눈치가 없을 때는 혼이 나은 거야 이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소셜 레퍼런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레퍼런스니까 눈치를 그래서 본다가 아니라 살핀다고 표현을 하고 살핀다는 건 주변을 살핀다는 거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따른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없으면 자꾸 이렇게 튕겨 나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튀니까 야, 너 이리 와 너 여기 눈치가 없니 이제 이렇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럭키 씨는 28년을 한국에서 사시면서 다른 문화라는 한국에서의 삶 이 과정에서 또 식당도 해야 돼 또 그 어려운 방송도 해야 돼 사업도 해야 돼 참깨 사업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을 살피고 흔히 말하는 눈치를 살피면서 사셨겠어요 성공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려면 잘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눈치를 잘 살피면 대체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하지만 눈치를 잘 살피는 것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저 사람이 어떤 표정일지 이게 이제 타인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높아지면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스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발적 예스맨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자발적으로 내가 자청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게 많아지는 아까 노를 못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한국에 와서 또 저번에 제 직업은 가이드였어요 한국분들 모시고 해외 나가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챙기고 뭘 하는 게 약간 직업으로서 또 저한테 뿌듯함이 있고 아 그랬구나 눈치도 많이 보고 누구한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런 배경들 때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가이드라는 직업은 손님들이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일단 아 예 알아볼게 이래야지 아니요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농담으로 말하면 노라고 할수록 가이드 TP 줄여주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지 그거는 가이드 체크는 노란 단어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게 노가 보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대체를 잡아야 된다는 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타인과 늘 교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너무 안 살피면 너무 많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다른 사람의 기준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늘 거기에 맞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지 적당히 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인도의 흐름이랑 제 스피드가 한국에 되게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아 그러겠다 이게 근데 인도 가면 좀 여유로운 게 조금 부러워요 가면 델리에 약간 센트럴밭 같은 공원이 있어요 저기 앉아 있었는데 아침에 요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 눈치 없이 그냥 가만히 공원에서 요가를 하고 지나가는 새도북도 여유로운 게 뭔가 조금 힐링한다는 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아쉽기도 해요 사실 28년을 사셨으면 이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는 여기서 지낸 세월이 더 많은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전히 그래도 내가 좀 이방인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으실 거 같아요 언제 그런 걸 느끼세요? 아... 제가 많이 느끼지 않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인도에서 좀 얘기해 봐 아 인도에서 얘기해 봐 제가 이제 살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 마스크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저는 제 눈에 맨날 한국 사람 보면서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마스크 중 하나라고 느낄 때가 왜냐면 제가 제 얼굴 보고 그걸 들고 다니지 않으잖아 그렇죠 네 근데 저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인도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고 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귀여운 혼란이긴 하지만 오래 살다 보면은 워낙 한국이 조공말로 잘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주변에 한국 사람 많다 보니까 꿈도 한국말로 많이 꾸고 진짜 일상의 연장이 꿈이라고 해서 제 꿈이 거의 다 한국말로 꾸게 되고 어머 소중한 가족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나름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실 거 같아요 제혼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아이와 아빠가 잘 못 지내면 어떡할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러니까 오히려 둘은 편해요 근데 제가 이건 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저 혼자 불안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신랑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밥 먹을 때 유튜브를 봐요 그러면 신랑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이제 밥 먹는데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가 이제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이게 혼을 내요 너 이제 유튜브 끄고 밥 먹으랬지 목소리가 워낙 또 크시니까 엄마 이거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해야지 이제 아이를 혼낼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커지겠죠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표정도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애가 이제 딱 그럴 때는 좀 눈물을 뚝뚝 흘려요 그럴 때 제가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 편을 들자니 신랑이 그래도 아이 생각하고 신경 써주는 게 미안해요 그리고 신랑 편을 들자니 아이가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작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기면 결국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밝아요 너무너무 밝고 재밌게 말을 또 너무너무 잘해요 친구들도 막 어마어마하고 막 이렇게 막 잘 지내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 친구가 막 싸우다 그런 얘기를 툭 한 거예요 너는 부모님도 이혼했고 뭐 부산에서 전화가서 사투리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팍 한 거예요 얘가 되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할까 봐 자기는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되게 겁먹고 울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상처받았나 보다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되게 상처받고 놀래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애가 있는 앞에서 우리 잘 싸우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아들이 학교에서 싸웠잖아요 사투리를 쓰냐는 두 번 그 얘기 들었어요? 뭐 그거는 일방적으로 그렇죠 빈정거린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 명 반에 같은 애 두 명이 어떤 애가 안 좋은 소리를 했대 그래서 누구냐 얘기 정보를 드러놨지 그래서 한 놈 발견했어 내가 그 앞에서 너 네가 개니? 그래서 어 네가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고 그래서 너보다 작은 애들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그러면 그게 남자다운 거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애들하고 잘 친해 네가 힘쓰면 나쁜 놈들 나타나면 네가 좀 걔들하고 싸워가지고 애들 지켜주기도 하고 그러지마 네가 너보다 약한 애들 애들 괴롭히고 인마 부탁이 있네 잘 친해라 다시 한 번 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나는 그러기 싫은데 내가 학교 찾아갈 수밖에 없어